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 99%가 모르고 계시는 구글 지도의 놀라운 편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계열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지도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업데이트라고 나오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 실행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는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지 않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티맵 같이 원래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도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구글 지도를 사용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가실 때 그 목적지가 지금 혼잡한 상태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버랜드 같은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저는 에버랜드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에버랜드에 대한 리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영업 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영업 종료인지도 확인하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시면 인기 시간대라고 나와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단 그래프에서 각 시간대별로 지금까지 해당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평균해서 어느 정도로 방문을 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요일과 시간이 여기 나오는데요. 평균값은 더 높은데 현재 실시간 상황은 크게 붐비지 않는다고 나오죠. 평균보다 더 낮죠. 티맵 같은 경우는 목적지를 해당 장소로 지정을 한 다음 운행하는 차량들 숫자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구글에서 위치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을 하면 정확한 실시간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구글 지도가 실시간 상황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붐비지 않죠. 이렇게 목적지에 방문할 때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좀 더 여유있게 방문할 수가 있겠죠. 이 실시간 상황은 대부분의 목적지는 전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실 때 서울대공원이라고 한다면 서울대공원만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서울대공원 정문이나 스카이 리프트라든지 그 외에 캠핑장, 매표소 이런 검색어로 입력을 하시면 실시간 혼잡도가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대표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롯데월드를 방문할 거예요. 그러면 롯데월드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롯데월드모울, 아쿠아리움, 매직아일랜드, 롯데호텔월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목적지 방문하기 전에 구글 지도에서 목적지의 혼잡도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여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임라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기능을 이용을 하면 내가 그동안 방문했던 곳이라든지 이동했던 경로들을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이동한 거리까지 전부 알 수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글 위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 기능을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글에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구글에서 내 위치를 알고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앱 권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허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를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항상 내 위치를 스마트폰에 기록을 하거나 구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정확한 위치 사용에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권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진 및 동영상을 허용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허용되지 않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터치를 하시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구글 지도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단에서 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가시면 내가 방문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곳을 방문을 했고요. 여행을 8건을 갔는데 총 일수가 17일이네요. 그리고 11월은 운전을 522km를 했어요. 그리고 장소는 270곳을 지금까지 방문을 했고요. 도시는 28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동하거나 방문했던 결과들을 전부 여기서 보여주죠.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타임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마치 내 다이어리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행한 것이 8건이고 그 일수가 17일이라고 나오죠. 위쪽으로 창을 올립니다. 완주군 부여군에 11월 2일, 3일 다녀왔네요. 그 다음 홍천군에 6월 22일, 23일 다녀왔고요. 태안도 다녀왔네요. 그 다음 김포, 공주, 전주, 춘천, 서귀포,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다녀왔죠. 이렇게 전부 내가 이동하거나 다닌 곳들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서귀포, 제주시를 한번 눌러볼까요? 터치합니다. 운전은 318km를 했고요. 비행기를 903km 탔네요. 그 다음에 걸어서 8km를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방문했던 장소도 나오죠. 오솔록티 뮤지엄 박물관은 살아있다. 여러 군데 다녀왔죠. 그 다음 아래에 보면 목적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 목적지는 제가 직접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여행 더보기라고 나오죠. 이 여행 더보기는 제주를 방문한 것 외에 방문했던 곳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4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번에는 타임라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와 오늘 이동 경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을 선택하지 않고 여행을 갔던 날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누릅니다. 그러면 달력이 나오죠. 연도를 바꿔줄게요. 2022년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월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에 여행을 갔었죠. 1일부터 4일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2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동한 경로가 전부 나오고 있죠. 차량으로 이동한 경로라든지 도보 이동한 곳이라든지 방문했던 장소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상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상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만약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는 아래쪽 타임라인에 사진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을 찍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데요. 사진을 찍게 되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동한 경로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곳에서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장소에 메모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필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메모를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 원하는 위치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방문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날짜 수정도 가능합니다. 메모를 추가하게 되면 해당 장소에 대한 내용을 메모로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 타임라인을 이용을 해서 나의 여행 일지라든지 일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복잡하게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이런 타임라인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장소가 있고요. 도시가 있죠. 그 다음 세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라든지 여행, 날짜별로 전부 따로 주제를 정해서 확인할 수 있고 메모할 수 있고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아서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런 기능만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